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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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흔적을 놓쳤어 놈들이 우리가 어딨는지 몰라 놈들을 사사히 복을 빗들어버리자 어? 게이드? 좋았어 고무덩 무덩을 만들어 주마 이 자식들은 너희의 사지를 절단하고 너희의 모든 고맙지마 왔어 호잇 됐어 짐작해 놈들 우리 못 봤어 됐어 자 제발 너네들 혹시 그거 아니? 내가 새로운 총을 들고 왔는데 이게 한방이래 한번 테스트 좀 해보려고 머리 좀 내밀어 줄래? 주고 어? 뭐야? RPG? RPG 스나다 최악이다 최악 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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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쫄리는거야 이건 좀 쫄리는거야 이건 좀 쫄리는거야 와 와 RPG 스나였어? 우와 잠깐만 이거리면 이 총이 샷건처럼 나가서 별로일텐데 한 방이 안 죽어 이게 두 방이 죽네 오우 오우 죽었지? 어 죽었어 죽었어 어? 살았네 오케이 악 타이링 봐라 타이링 뭡사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숨발용 오졌다 숨발용 오졌어 오오오 숨발용 오졌어 экспедиент 어 오케이 아 저거네 저거 유탄발색 유탄발색 됐어 펌패 오우 오우 잠깐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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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탄 쏘는 자식이라 스나 쏘는 자식 죽여야겠는데 이걸로 바꾸는게 훨씬 낫겠다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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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 뒤치겠다 엘레나 처리했네? 여깄다 오케이 살았어? 우와아 질기네 이거 됐어 잡았어 스나가 없어 총안이 목숨 걸고 가야되네 일단 스나부터 따야돼 무조건 무조건 스나부터 따야돼 저기있다 오케이 스나랑 지금 유탄발색이랑 같은 방향이야 무조건 스나부터 따야돼 죽였다 죽였다 비중 끝났어 죽였어 여러분 채팅이 없어요 어떻게 나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말야 어? 다타페지 보면서 왜이렇게 쳐 죽나 미안해 미안해 스나먹어 죽고요 됐어 다 죽였고 갑시다 잘하기 뭘 잘해 몇번이나 죽었는데 질겜 유저지 뭐 질겜 유저지 뭐 게임은 즐기는 거야 오케이 올라갑시다 소울리스 라스트 오브 어스인지 알았다고? 이게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랑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두 게임이나 해봤는데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야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야 라스트 오브 어스 최고 난이도 깼어 최고 난이도 레이더까지 없는거 완벽하게 깼어 유튜브에 업로드 돼있어 깬거 그리고 최고 난이도로 그리고 언차티드 3도 최고 난이도로 깼어 둘 다 어? 그렇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다 평할 수 있는거야 어? 믿을 순 없겠지만 최고 난이도를 둘 다 깼어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거 하지만 이해해 어? 이해해 하지만 거짓말은 안 쳤어 믿을 수 없겠지만 둘 다 다 깼어 일로 가구요 일로 가구요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질라시를 외치면서 싸운다고 질라시가 뭐야? 잠깐만 이거 못 올라갈텐데 아 올라가네요 어? 어? 다 왔다 다 왔어 야 저기 병량이 트럭 두대가 갔다 야 저기 병량이 트럭 두대가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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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자 아니야? 왜 이렇게 까지 해? 왜 죽는거야? 창립자 원트 너에게 즉시 응징할 것을 맹세한다 나에게서 빼앗으니 나도 너에게 빼앗을 것이다 창립자 발들 있지 이거 뭐 지들끼리 죽이고 난리났네 아주 그냥 어? 지들끼리 죽이고 난리났어 아주 창립자들 네 분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네 분이 오지는거지 지금 거의 무인시대야 무인시대야 고려의 무인시대 고려의 무인시대 어디여? 어디여? 아 아 주변에 뭐있나 살펴보라고 끌고올만한게 있으려나? 아니면 다른데로 길을 가던지 어? 갈고리? 아 아 이렇게 가네 아예 오 야 잠깐만 어어 야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물살 보속 어 물살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돼 여..여기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가고 점프 뛰어서 찍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점프 뛰어서 찍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아 여긴데 이걸 미는거지 안돼 안돼 이거 밀어야 돼 꼈다 어? 꼈어 아 됐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떨어지고 저거 잡아줘야된다 엘레나 빨리 잡으러 가야겠네 아 일로 오네 오케이 끌어 끌어 끄는 버튼이 안떠 이쪽에서 이렇게 끄나보다 이쪽을 끌 수 있나봐 어 끄는 버튼이 왜 안뜰까 이제트네 이렇게 갖고 오는구나 자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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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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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잠깐만 야 여보세요 아니 당기는거 이거 맞는데 아 당긴다 당긴다 어 됐다 됐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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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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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됐어요 자 이거 잡고 아내가 살쪄서 무겁다고? 뭔소리야 엘레나 정도면은 엘레나 정도면은 어? 15년된 와이프인데 여러분들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마 결론은 언제 됐는지 모르지마 대단한거지 아이고 안쪽에서 무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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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와 이런데 나무바다 가시 오실 텐데 이런 괜찮아 엘레나? 엘레나 괜찮은지 확인 좀 해야겠다 엘레나 엘레나 잠수가 안되네 잠수해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잠수가 안돼 여기 잠수가 안돼 나무 나무 저런데서 가시 많이 찔릴꺼야 그쵸 자 계속 이동합시다 저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이네요 저쪽으로 여기였네 여기 이제 물베베 시간이다 오우 이쪽이야 여기가 해적왕의 자택이래 아 여기가 해적왕의 자택이래 크으 드디어 찾았구만 뭐지 한바퀴 도는 이기부는? 아 여기 맞네 여기네 뒤에 뭐 있다고? 그거 다 보조템이에요 저는 언차티드 하면서 저 뭐 잘 뭐 유물같은거 안찾아요 솔직히 그 유물 봐봤자 그냥 모델링 한번 보는게 다기 때문에 에이 체크앗 캔단들이 렛트로핏듯이 네 심포받은 흥미로운 그들은 서로 싸우지 못했을때 해적왕이 저기 뭐 집을 완전히 지금 저택까지 밀려나봐 침략받았나봐 오우 나이스 워터 퓨처 이거는 다로 수영하는게 아니고 아 그러네 수영해야되겠네 수영해야되 수영해야되 일로 이렇게 가서 물 밑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어 rbt 란펠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근데 물살 되게 세다 한 번에 안가면 안되네 한 번에 무조건 가야되네 구경할 여유단이 높다 물살 되게 세 물살 되게 세 갑니다 바로 잡아야돼 여기 잡아야돼 오케이 고맙습니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내 예상과 다른데 아 이거 엘레나도 같이 가줘서 뒤에서 잡아주네 아 그러네 엘레나가 저 멘트를 못들었네 네 아까 안와서가지고 오케이 간다 됐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엘레나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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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간 줄 알았다 여기서 어어 물살이 이렇게 빨라 어 그래 이거 잡는 거였거든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였거든 물살 오졌어 여기 이리로 가서 그 다음에 저걸 아 뒤돌아가는 건가봐 반대편으로 그러네 일로 가는거죠 오케이 올라가구요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못 들어 올리고 엘레나는 어떻게 올려나 쪼쪼가자 내가 뭐 참 아 이걸 밀어서 오케이 패드 진동 진동이 안나네 자 가보죠 됐다 자 엘레나 들어 들어 엘레나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이건 뭐야 토마스 주의 인자 아 아 아 아 2인자 아 그런거야 오우 잠깐만 어 지도자들이 헥 이거 설마 술 마시고 나 암살 당한거 아냐 독주 독주 이런거 마신거 같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칼맞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애들이 그치 뭔가 독이들 음식을 먹은거 아닐까 뭐지 그래 얘네들 지도자들이라고 그래 창립자들이라고 여기 창립자들이야 누군가 지금 이게 초대래가지고 음식을 먹여 죽였네 그래 그래 느낌이 나쁘게 당연히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범위 파이럿 수이사이 콜트 흠 흠 여기서 없는 자식이 범인이겠지 아 아 해적왕이 빠지고 나머지 애들을 다 죽였나봐 안녕하세요 다 죽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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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 죽은거지 저거 마시고 그 다음 다 죽은거지 저거 마시고 아 그랬겠지 그 다음 다 죽은거지 저거 마시고 그래 그래 이 둘은 빼고 토마스 2랑 에이벌리만 두 명 빼고 전부 다 죽은거지 어 1인자 2인자 빼고 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해적기병님 이제 미안하단 말 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흥미를 두 명이 없어서 두 명이 없어서 에이베리스에 가면 그래. 가자. 총이 진짜 붙어있는 이 느낌. 그쵸? 에이벌이 경우에 대신에 어 이거 아까 봤던 거. 오케이 다 접수해. 그 다음에 일지에 적을만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겠지 뭐 이걸. 저기. 포스테리티. 여기. 천천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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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오케이. 꼭대기에서 보자구. 뭐야 더 잘 올라가네. 그 다음에는 안에서 뭔가 아직도 찾고 있나봐 네, 알았어요. 눈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헨리에베리의 집을 입히고 있습니다 뭐지? 왜? 아니 뭐 오 오 오 바라노이드 사고패트 그 보죠 내 첫번째 직업 뭐 프로듀서에 TV 쇼? 네 마초 나초 너 마초 나초? 이케 학교 학교 그게 왜 쟤네 이따가 엘리네 진짜로... 봐봐. 쇼르랑이 앞뒤로 가려졌어. 바쥐마리 앞뒤로 가려졌어. 어디 갔지. 느낌이 언패야 느낌이야 느낌이 언패야 느낌이야 올라올라 이쪽이야 이쪽 오 뭐야 엘레나 뭐 어떻게 왔지 엘레나 이거 언제 여기로 왔어? 엘레나가 제 앞에 갔나요? 이쪽으로 왔네 어? 아 난 여기로 이렇게 가야되는건줄 알았어 어 근데 발자국 이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네 일단은 엘레나 있는데로 가자 에덴 피지 살아있죠 아 여기 발자국인데 어허 이쪽으로 왔네 여기 안으로 들어갔네 문 못 열어나 엘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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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자 엘레나 음 좋아 우와 좋아 우와 뭐 네잇 네잇 엘레나 엘레나 엘레나